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최저임금 해법을 찾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860원으로 결정이 났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 성장은 역성장을 간신히 면했다 이럴 정도로 성장세가 좀 약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측에서는 올해는 최소화 내지는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히 펼쳤고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정도 올려도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했으니 최장기간 심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전에 그래서 108일 동안 심의한 게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110일 동안 심의를 거쳤습니다. 네, 그럴만했군요. 자, 결국은 합의를 못해서 투표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투표 결과는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했던 9,860원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17표가 몰렸고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했던 1만 원에는 8표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 표에 기권표도 나왔는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모두 2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렇다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아마도 사용자 측에 손을 들어주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9,860원. 월급으로 환산했더니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 선정을 하면 206만 740원이 되고요.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2.5% 올라간 금액입니다. 올해는 9,620원, 월해 201만 580원이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인상률은 대략 3%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냐 안 넣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 1만 원이 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 1만 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죠. 그동안 대선에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1만 원이라는 숫자를 노동계에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원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렇고 사실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야 후보들이 한 번씩 거론했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1만 원이라는 숫자가 9,800원과 1만 원이 어떻게 다르냐 굳이 따지고 본다면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만 노동계에 보내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 고용주 측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초 요구안보다 간극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간극이 많이 좁혀진 건 좀 의미 있는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1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최초 수정안은 2천 원이 넘는 훌쩍 넘는 수준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2,590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회의에서는 140원의 격차가 있었는데 이걸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만 1만 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오른 게 아닌 게 대부분의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 역시 잘못된 예측으로 지난해 물가폭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노동계 입장도 이제는 가는 게 물가는 더 오르는데 임금만 2.5% 오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건 사실은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그대로 임금을 받아도 사실상 뒤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꾸준히 주장해왔던 반대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아마도 공익위원들이 이쪽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훌쩍 넘은 게 오래되었던 일인데 음식업, 숙박업, 기초적인 서비스업 이쪽에서 고용주라고 해도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분들하고 크게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렇게 되면 1인, 나 혼자 사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들이 아마 현장에서 설득력을 좀 더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 편의점 사장님은 250만 원 벌고 편의점 알바 학생은 200만 원 본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로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인데도 소상공인연합회에도 또 강한 유감을 표시했죠?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동결 혹은 오히려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요. 거의 동결에 준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을 텐데 소상공인들이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아우성일 테고 뿐만 아니라 관련 재계에서의 단체들의 입장들도 들어보면 뭐 두동소의한 내용들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현재의 기업들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다, 이런 입장들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게 우여곡절 끝에서 합의도 못 이루고 투표를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좀 의구심도 생깁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필요하죠. 최소한의 도시 근로자이든 아니면 지역의 근로자이든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결정해가는 과정이 워낙 진안해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근로자의 생계비, 또 동종 유사 근로자의 임금이나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루 고려해서 정확히 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쟁화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고 어느 쪽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자주 참고를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그래서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이 과정이 너무 소모적이다. 아예 우리 계산식을 정해놓으면 어떠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한강.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경제성장률을 빼고 어떤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서 예상 가능한 산식을 하나 만들어두자. 소모적인 근 3개월간의 이런 옥신각신하는 과정을 결국 끝났는데도 오늘 오전에 노총에서는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지난한 과정을 매년 반복하는 거 너무 성우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드디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를 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의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전문가 위원회의 누가 누구를 몇 명씩 추천할 것 tun냐. 반복이 될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프랑스의 경우에도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단협국가위라고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 위원회에도 보고서를 하나 제안을 하고요. 정부에도 보고서를 제안을 해서 이 정도면 합리적입니다 제안을 하게 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 후생노동성산하의 중앙심의회의가 이 정도를 기본이다, 기본값을 정하고 지역과 산업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마지노선만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네,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물가 얘기도 좀 해 보죠. 수에 나서 축구장 40만 개인가요? 그 면적이 침수가 됐다면서요. 4만여 개에 이르는 면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값 올라가지고 요즘 고깃집 가면 상추도 잘 안 준다고 그럽니다. 상추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추 가격이 청상추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90% 이상 올랐는데요. 사실 장마철에는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노지채소 가격이 오르기는 하는데 올해는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금치 가격, 저게 도매 가격 4kg 기준인데요. 5만 4,840원, 한 달 사이에 200% 이상 가격이 급등했고요. 당분간 못 먹겠군요. 상추의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4kg, 1만 9천 원하던 게 현재는 6만 원에 육박합니다. 애호박 가격은 저게 하루 새 가격 인상 폭이 63%다 이런 말씀인데 노지채소가 쉽게 장마에 물러버리니까 뭐 저걸 당분간 견디셔야 된다. 다만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마철 폭염 지나가고 나면 저 가격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만 문제는 오히려 낙평이 낙평과 그리고 그 벼농사 짓는 농지가 침수됐다는 그 점입니다. 햇살과 햇과일이 제대로 추수가 안 되면 이게 추석까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폐사된 가축이 지금 닭과 오리 포함해서 대략 80만 마리에 근접한 것으로 오늘 현재 집계가 되고 있어서 이게 추석 때까지 축산물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밥상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상인도 울상이고 시민들도 울상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비싸다 보니까 밖에 온도 차이가 나면 금방 하루도 못 견디게 그냥 내려앉아요. 그래서 거의 내놓지는 않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을 때만 조금씩 꺼내서 손님들한테 파는 요량으로 하고. 저희가 식구가 7인 가족이거든요. 음식값, 야채값이 대체적으로. 안 산 게 많죠, 전보다. 지금 사러 봤더니 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던.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불안하면 추석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물가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이 나옵니까? 지금 정부는 사실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고 나서 약간 안심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거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개발은행도 우리나라 연간 물가 상승률 3.2로 봤다가 3.5로 높여 잡은 그런 상황이고 저게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아가는 밀, 콩 이런 것들 가격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 곡물 가격 올라갈 수 있고요. 정부가 다만 탄력세율 같은 것들로 관세로 대응을 한다, 수입품 늘린다고 하는데 적절히 섞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 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가 관리 좀 쉽지 않겠군요. 박염민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